네, 키운 모닝루트 오늘 서상영 팀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니까. 안녕하세요. 뉴욕장 납폭이 꽤 컸어요. 주요지스 모두 거의 저점에서 마무리를 했고 지금 시간에서도 추가 하락이 좀 나오고 있어서 분위기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할 것 같네요. 도망가야죠. 도망가야 돼요. 어디 게임스탑으로? 게임스탑으로. AMC. AMC로. 일단은 몇 가지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락을 했던 요인들을 찾아보면 결국은 파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빠진 거고요.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보고 이렇게 움직일까. 자, 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렘리서치라는 회사가 있어요. 반도체 회사인데 펜리스요? 네, 펜리스 회사인데 이제 뭐 이 렘리서치 실적이 정말 잘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급락을 했습니다. 시간에로. 왜? 뭐 반도체 산업 정말 좋아지고 뭐 랜드도 좋아지고 뭐 다들 좋아진다고 하는데 실적도 잘 나왔고 가이던스도 뭐 잘 나왔고 근데 왜 이렇게 빠졌을까. 근데 이제 거기에서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디렘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들은 이제 뭐 드러나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 미리 땡겨서 그 산화가지고 얘네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됐다라고 전망을 분석을 하는 기사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반도체를 수요하는 업체들이 반도체를 미리 땡겨서 재고를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뭐 그러다 보니까 향후 가이던스가 좋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 실적이 좋다고 하지만 그걸 가지고 정말 좋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그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도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올라간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난 엊그저께 26일날 우리나라 주의시장이 한 2% 빠졌죠.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들도 좀 있었지만 그때 홍콩 항생도 한 2% 정도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 15금리 급등. 그러니까 이 15금리라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중국인민은행이 자금을 회수하거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 자금 경색이 좀 확대되면서 단기 자금을 빌릴 때 이자를 좀 많이 내면 시금리가 튀거든요.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사례들이 2013년도, 14년도, 16년도 뭐 이런 때 계속 있었거든요. 15금리를 그러면 우리가 대하리금리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은행 간 단기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15금리가 튀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인민은행의 발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11월 달에 물을 더 이상 마구 퍼붓지 않겠다.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내년도에는 신용 용자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느리게 축소할 수 있다는 발언들도 하죠. 미국식 표현으로 보면 테이퍼링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어요. 이미 11월 달, 12월 달에 인민은행에서는 그와 관련돼서 언급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 계속적으로 인민은행에 중국이 긴축을? 어차피 중국은 경제 성장률이 크게 개선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했었고요. 물론 이제 시장이 좀 문제가 생기니까 인민은행은 곧바로 아니다. 계속적으로 유지를 할 거다라고 언급을 하면서도 이번 주 들어서 얘네들이 유동성을 회수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15금리가 튀었는데 크게 튼 건 아니고요. 한 20pp 엄청나게 튼긴 했지만 과거에 100pp 뛰고 150pp 뛰고 이런 거하고는 다르죠.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차익 매물을 내놓기 위한 하나의 빌미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013년도 때도 5월 달에 그때 이제 버넨키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 언급을 했었고 6월 달에 그 15금리가 150pp 팍 티면서 시장이 잠깐 조정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잠깐 봤다가 바로 곧바로 다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반적으로 김축은 그렇게 뜬금없이 나오진 않는다. 경기가 회복되고 기업 실적들이 좋아지면 대체적으로 빠질 때 다시 반등을 주는 그런 경향들이 과거에도 계속 있어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빌미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게임스탑. 게임스탑을 비롯해서 베드베스 앤 비욘드 그 다음에 뭐 AMC 이런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지금 어제도 뭐 장중에 보니까 게임스탑은 134% AMC 같은 경우는 300% 베드베스 앤 비욘드 같은 경우는 43% 폭등을 했어요. 물론 시간 외로 지금 밀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돼버리면 해치펀드들 망했죠. 국매도 했던. 이게 국매도를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 없어요. 이렇게 집중해서 그냥 끌어올려버리면. 제가 어제도 어제까지 이야기했지만 저거는 결코 우리 시장에는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제 국매도를 갔다가 제기한이 많이 하는데 봐라. 저게 개인들이 국매도 세례를 이기지 않느냐라고 사례가 있으면 3월 15일부터 국매도 제기한다니까요. 그건 봐야죠. 이제 시절은 국매도 제기한다고 해서 주가 빠진 적은 없어요. 일단은 그건 차이로 넘어가고 일단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얘네들이 극등을 해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2달러 3달러 때 게임 스타 같은 경우 그 국매도를 쳤던 해치펀드들 같은 경우는 지금 300달러예요. 100배 이상 손실 났죠. 예를 들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망했죠. 그럼 가지고 있는 주식들 청산해야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매물이 좀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옆으로 좀 계속 행보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덧빠졌는데 이게 뭐냐면 FMC가 있었죠. 자 FMC에서 시장은 뭐 그래요. 맨날 뭐 장 지금도 막 이렇게 고점 형성하고 버블이다 뭐다 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연중이 뭔가 또 해가지고 시장은 더 올라갈 거야 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파벌 연중 의장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선물을 주기는커녕 경기가 좀 더 나빠질 것 같다. 경기가 나빠질 것 같다. 경기 회복 속도 자체가 순화될 거다. 그 다음에 지금 뭐 자산 시장이 급등을 한 요인이 통화 정책 저금리 제로금리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그 백신 그 다음에 정부의 재정 정책 때문에 올라갔다.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은 헐 얘기가 없다. 내 잘못은 아니다. 헐 게 없다. 비겁한 뱉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월 연중 의장은 하고 싶은 얘기들은 다 했고 사실은 시장에는 정말 좋은 내용들을 언급을 했어요. 근데 시장은 그게 아니라 추가적인 뭔가를 또 바랬는데 그 내용들은 종합을 해보면 파월 연중 의장은 아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할래. 좀 더 지켜볼게. 맞아요.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파월 입에서 몇 참은 주식 사줄게.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입 싹 닦아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모리 출입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더 커졌거든요. 우리나라처럼. 근데 왜그러면 옵션 시장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언급을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옵션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국 기관 투자자들의 해치용으로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옵션 시장의 비중이 2%밖에 안 됐는데 이게 뭐 10% 이상 올라가 버리니까. 개인 비중이. 개인 비중이. 그려버리니까 이제 시장은 변동성이 커지는 거고 이러버리면 뭐 해치펀드나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투자신료가 일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내용들. 거기다가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거는 이거죠. 테슬라. 네. 출적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 올 한해 판매 목표 발표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이익 자체가 좀 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좀 빠진 건데 그것 때문에 좀 분량이 좀 나오고 있고요. 애플 정말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고 각 부문별로 증가율 자체가 두 자릿수. 이런 일은 또 처음이거든요. 영업 매출 같은 경우는 천억 달러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3% 빠지고 있습니다. 왜 가이덴스 발표 안 했습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불확실한 것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 어링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나서 5년 평균 0.9% 올라갔다라면 이번 분기는 오히려 1.2%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링 서프라이즈가 난다하게 해도 시장은 그래 땡큐 하면서 팔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익 매물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의 흐름은 한마디로 빌미를 찾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팔 빌미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물이 좀 처리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반등을 줄 만한 요인들이 없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거기다가 또 추가 부양책과 관련돼서 이게 빨리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아, 대통령이죠.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도 2주 후부터 그 다음에 뭐 척슈어 공화당 아니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3월 달이나 돼야. 딜레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거기다가 또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각국이 좀 봉쇄를 하고 있는 거. 물론 이제 존스렌 존스가 다음 주에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임상대기타가 발표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있고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도 치료제에 대해서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계속적으로 빠진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해야 되는.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실적들이 좋아짐으로 해서 지금 모든 지표들은 다 버블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거를 좀 완화시켜줄 만한 기업 실적들이 잘 나오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기업이익이라고 하는 분모가 커져서 벨루션을 낮춰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고 분자가 작아지면서 벨루션을 조정하는 이런 부분을 준다면 아파요. 둘 다 다 진행이 될 수도 있어서 지금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돼요. 오늘 장중이 이제 또 15금리가 또 발표가 되는데 그 결과가 또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인민은행이 또 이게 우려가 좀 높아지면 왜 그러냐면 충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선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동수가 다시 풀지 이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일단은 1% 이상 하락 추정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어요. MSCI의 한국지수가 3% 넘게 돈낭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10시 좀 넘어서 인민은행의 이제 RP 매입 15금리? 15금리는 이제 그때 좀 발표가 됐고 12시 반에 또 발표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되는데 그거 말고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또 공급을 하냐 축소하냐 그게 이제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또 나오거든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만약에 유동성을 다시 푼다. 그러면 15금리가 다시 낮아지겠죠. 12시 반에. 그러면 이제 뭐 시장은 납폭을 축소하거나 그 다음에 오늘 국내 기업들 실적 발표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이후의 움직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매물 소화 과정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그 납폭을 좀 축소하면서 과거처럼 뭐 예전에도 힘에 의해서 상승전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힘이 좀 보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납폭을 더 확대할지 여부는 일단 중국에 좀 달려있고요. 그 흐름을 좀 자지우지하는 거는 결국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 매매 동향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뭐 실적 눈여겨봐야죠. 지금 전에는 삼성전자도 이제 확정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뭐 이건 이제 잠정실적 저희 나왔던 거 다 알고 있는 거에서 큰 오차는 없습니다. 매출액은 61조 5,5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9조 500억 원 해서 이제 앞서 발표됐었던 가이던스에서 뭐 유사한 수치로 발표가 됐고요. 오늘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건 뭐 세부 실적도 세부 실적입니다만 2017년 이후에 오늘 또 새롭게 발표가 되는 주조하는 정책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 내용 나오는 대로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모닝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서상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